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일을 꽉 무는 행동을 자주 하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직원 중 한 명이 제가 말을 할 때마다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데요 왜 그러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몸짓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한 몸짓만 가지고 사람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구나 싶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몸짓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는 규칙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의미한 몸짓 하나가 관찰되었을 때 그 뜻을 의미하는 다른 몸짓들도 관찰되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몸짓만 가지고 상대방의 상태를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몸짓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거짓말에 대한 몸짓입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의 몸짓으로 코를 슬쩍 문지르는 행동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비염이 있어 수시로 코를 만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적인 몸짓 하나로 전체를 해석하려 한다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을 거예요 코를 문지르는 행동이 거짓말의 단서 몸짓으로 해독되려면 거짓말을 의미하는 다른 몸짓들 예를 들면 입 가리기, 손 숨기기, 갑자기 행동이 커지거나 작아지기, 눈 깜빡이는 속도의 변화 등 다른 몸짓들이 함께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몸짓은 문장을 이루는 단어와 같습니다 배 라는 단어는 과일 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 신체의 한 부분인 배와 같이 여러 의미를 가지며 배가 아프다 라는 말에서는 신체의 한 부분인 배를 나타내죠 이와 마찬가지로 몸짓도 사용되는 환경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팔짱을 끼고 있는 동일한 몸짓도 네트워크 파티와 같은 곳에서 팔짱을 낀 사람과 추운 겨울날 잔뜩 몸을 웅크린 채 팔짱을 낀 사람의 의미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는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하관계인지 처음 만나는 관계인지, 자주 만나는 관계인지 또 사적인 자리인지, 공적인 자리인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함을 느끼는 상황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다른 몸짓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편안할 때 사용하는 바디랭귀지를 기준으로 행동 기준이라는 것을 잡아야 동일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전혀 다른 몸짓을 보이는지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방송 녹화 현장에서 운동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현장을 지켜보던 중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꾸 왼쪽 어깨를 들썩였어요 한쪽 어깨를 들썩이는 행동은 본인의 이야기를 자신도 신뢰하지 못함의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는 촬영 쉬는 시간인 편안한 상황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어깨를 단 한 번도 들썩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의 특수한 상황이 스트레스를 유발했기 때문에 관찰되는 몸짓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상대의 언어적 정보와 비언어적 정보를 함께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더욱 정확하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들은 정보와 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본 정보를 더 신뢰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말과 다른 몸짓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강사들의 개인 컨설팅 의뢰를 많이 받습니다 강사들의 강의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분석하다 보면 공통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강사가 강의를 시작하며 당당하게 인사를 한 뒤 고개를 들면서 한 발짝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는 자신감을 드러내지만 몸으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상대의 말과 몸짓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은 몸짓을 해독하는 과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짓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같은 몸짓도 문화에 따라 의미가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죠 즉 자라한 환경과 문화권에 따라 사용하는 몸짓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문화권에서 어느 환경에서 자라왔는지에 따라 접촉의 빈도, 강도, 공간의 활용 방법, 걸음걸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몸짓을 파악할 때 단 하나의 몸짓의 해석이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